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의 우리를 그 안의 우리를 빛이 받으리로 세운 일을 빛이 받으리로 주께서 주신 도움대로 이분께 웃게 서서 너희가 내 깊은 곳에 감사함도 지게 하며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그 안의 우리를 빛이 받으리로 그 안의 우리를 빛이 받으리로 나의 우리를 빛이 받으리로 그 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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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빛이 받으리로 믿는 때가 되었을 바라 새 죄인 영어 보습이야